장봐 여러분들, 오케이? 장봐 잠깐만요 이거 패드 안되냐? 응, 패드가 안되는 것 같아요 패드 안돼 가자 패드야 아니, 잠깐만 아예 이렇게 해야되나? 되는지 확인만 하려고 그냥 막 넘겼었거든 아니, 오프닝이 나...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이 게임? 맞아 이거? 그래픽 좋네 그래픽 좋네 오, 그래픽 좋네 그래픽 좋네 형 Jessica 뼈 여자는 모두 풀어줬다. 걱정하지 마라. 네 희망대로 편하게 해주었다. 이게 그 보상이다. 너는 동료를 받았어. 이걸로 1인분의 병사야. 니컬드 치코 발렌시아노. 어쩌구. 괜찮아 집에는 돌아갈 수 있어 보스에게 안부 전해줘. 이걸로 1인분의 병사야. 10일 전에 바스의 생존이 확인되었다. 살아있었나. 어 카리브 사녀의 표류중에 구해졌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보가 흘렀구만. 아니 그런게 아니야. 미국의 비정보 구간. 아 시바 개발라. 신문을 받고 있구요. 이런거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했죠. 연방기에서. 아니 시바 하나하나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무슨 2개의 정보기관이 싸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들었어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올 때는 제가 듣고 그냥 한 번에 나중에 해석해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빨리 씹을 줄 몰라 뭐야? 지워마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왔자 스컬 베이스 애들 조지러 가자 타 애들아 미친 게임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그래서 또 한 명은 지코도 파스와 같이 같은 에어리아에 갇혀있어 최후의 무선 역량은 40시간까지 최후의 무선 역량은 40시간까지 2명을 구출해서 랑데빌 포인트에서 지시를 내려줘 그니까 뭐 2명을 치코와 패스라는 애를 구하러 가는 거야 걔네들이 갇혀있는 거야 아까 그 꼬마 애야 걔네가 아까 전에 그 가슴팍에 이어폰 꽂은 애가 치코고 바스는 누군지 모르겠어 킹 오브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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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했군 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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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주게라 잠이 임무야 적에게 발견 당하지 마라 뭐가 보이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뭐야 걸렸어? 어 재미는 있는데 잠깐만 너 뭐 시작하자마자 걸리게 만들었어 이거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게임을 아 잠깐만 담에요 담에요 아 리게마일까? 어 아 미쳐 어떻게 해야돼 무쌍해야 되나? 오버 보즈라 CP 유하이 VUG 오케으나 10분 주의시로 아웃 확대 안되가? 또 다른 무기는 없나? 아 키를 모르니까 지금 헷갈려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는거야? 아 왜이래 와 근데 게임 진짜 잘만들었다 이거 와 근데 게임 진짜 잘만들었다 이거 비가와서 안들리는구만 암살 게임 아니냐구요? 맞습니다 헤드샷 헤드샷 하지만 다 죽여도 되죠 잡바비구만 자세를 자세를 낮게 하고 움직이라 자세를 낮게 하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조총 좀 세배야겠다 어 우와 개 짱이다 이거 나 이 총좀 줄게 어 무쌍샷 내가 일로 올라가야겠어 아 왜 뭐야 점프였어 이게? 아 키가 키가 너무 어 좀 달라 평소에 하는거랑 이런 싸가지 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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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게임을 잘 만들었다 근데 게임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어 하지마 쏘지마 아내 아내 죽여 나 죽여 죽여 다시 할거야 이거 몰랐어 어 다시 하자 제대로 하자 음 제대로 한번 하자 어 리스탑 미션 쭈끼님 감사합니다 호로록 뭐야 저거 이거 삼겹살 스킵 아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아 뭐 키도 안 가르쳐주고 뭐 막해 시작하자면 이걸로 일단 싹 봐야 돼 어 어 뭐야 아 미치 개까물 제가 이 말 이 이 쌍안경에 마이크 기능이 있대 그래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대 마이크 전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래 그니까 내가 쟤네의 정보를 보내서 어 쟤한테 알려줄 수 있어 그니까 경비해 해병들이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원은 날 용서하지 않을거래 개졸이고요 그니까 그는 이렇게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왜 걸려 다시 해야되나 어 살았죠 살았죠 아 이 자식들 너무 아 아 너 걸림 안됐어 북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 게임 근데 뭐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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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스니까 북동쪽이면 애니 여기입니다 애니 저것 좀 돌아가는것 좀 적은 적이 너를 놓친 모양이다 재밌다 재밌어 어 저거 뭐야 뭐야 쟤는 개많아 저기 샤답샤답샤답해 샤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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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얘기하는거 나한테 다 들려 이쪽인가 야 문 열어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으어 어어어 ... 오케이 오케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어어어어어어 왜그래 오 왜이렇게 문 닫어 어 그렇지 길에 길에 여기 뭐하는데야 아 탄약창고였어? 에헤 C4 북동쪽으로 더 가야되나 그러면? 애들 있는건 아니겠지? 아 짜아 좋아! 좋았어! 어 진짜 재밌다 진짜 잘 만들었어 오랜만에 스토리 게임해서 그런가? 잠깐만 구수용소로 향하래 타겟은 거기에 있대 여기가 구수용소인가 본데 여기가? 여기다 그치 아까 프롤로그에서 나오는데 여기다 구수용소 여기 같은데? 어어 치코! 바스! 헤드! 헤드관 어 왜 끝난거 아냐? 위험한거? 아 나 잠깐만 나 실린더가 없다 이제 실린더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야 이거 미션 지금 이젠 몽주싱 치코가르 구애무센다 스네이크 도와주세요 여기가 치코가 치우바 배군기지에 여기가 치코 후바의 미군기지에 잡혀있다 구해줘 기다려 치코 기다려 치코리타 기다려 치코리타 야 너 아템 없냐? 야 소음기 없냐 아템? 구수용소가 어딘데? 야 잠깐만 맵을 보고싶다 어? 진짜 잘 만들었다 구수용소가 내가 지금 여기지 여길로 가라는거구나 아 오케이 이쪽이야 아이 미친 달리지마 왜 달렸어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달리지마 달리지마 경복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되나? 이러면 어 재밌다 근데 야 어 어디서 총 쏘니? 근데? 후레쉬 어디서 꺼요? 후레쉬 어디서 꺼 후라슈? 하 아 와이 아 총소리 너무 커 다 왔어요 여깁니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걸렸다 저거 아 저기에 있었구나 널 없애야돼 아 미친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여기 숨어다녀야지 이쪽으로 안보이지 어디서 총을 쏴야돼 벽에 붙는키가 없는거같애 아 이게 이게 실린더를 어디서 못사나 어 왜그래 왜그래 형 아 형 어디서 맞았어 어디서 맞은거야 아 아이 어디서만 아 아 너니? 아 미친 나 이거 타고 가야겠다 어 어 어 여긴데 아이 그만와 어? 그만오라고 그만오시라고요 빠세 몇명이야 너네 잠만 저쪽이냐? 어 그래 기레기레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잠입하라는거야? 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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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템 어떻게 바꾸냐 됐어 라이프 들고 야 여기 있는 여기 수용소에 있는 애들 다 죽일 것 같애 큰일났다 이거 빨리 깨야돼 일어나 어 안되네 치코! 치코리타! 치코리타! 여기 안열려 오어어엉 뭐에서 쏘지 야아! 치코! 치코! 치코 어딨어 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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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치코야? 너냐? 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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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계속 와 아니 치코! 이 중에 하난데? 치코! 너냐? 너야? 아이 미친 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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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